또 회장님이 말씀 드렸으니까 또 우리 공동 행사이기 때문에 실험원 측에서 또 말씀 드려야 되겠죠?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강아주신 뇌의 귀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로 시가보현선생님의 반작들입니다 그걸 또 준비를 하시는 모든 스태피들은 또 사회자들 그 다음에 우리 이원표 우리 최병원선생님이신 또 그 옆에선생님이신데 우리 먼저 이원표 선생님께 띄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저 한준화원선생님 최병원선생님께 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옆에 선생님 존함을 지금 까먹었는데 그 옆에선생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처음에 제가 좀 아쉬움이 한줌 동원에 십혀있죠 그렇지만 오늘 불꽃 도료가 있다보니까 우리 딸이 저한테 보내왔어요 불꽃 도료가 있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다고 그렇지만 우리 일당 배우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일당 배우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윤동길 의사의 애국환을 같이 배우고 또 문화예술의 향연으로 또 한 번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로 우리 시가 다시 한번 합쳐가지고 또 음악의 시대에 어떤 공연 장르를 열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내년 정말 신차곡을 가져가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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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